뭉치 개팔상팔 뭉치 오늘 약먹는 날인가 아나? 던져줄게 뭉치 받아 먹어 어구 잘 먹네 잘 받아 먹어 어구 잘 먹네 자 이제 세번째 사과 다음 시작 아니 먹는 거 아니야 뭉치 먹는 거 아니었어 자 뭉치 다시 자 아빠 던져줄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뭐야 어디서 나오는 거야 뭘 했어 이거 다름지야? 자 뭉치 자 옳지 엄마 뭐하지? 나무극을 맞는 거 같아 뭉치 앉아 옳지 앉아 옳지 기다려 응 기다려 뭉치 먹어 뭉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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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 봐봐 오 재밌는 게임이지 옳지 뭉치 어구 잘 먹네 어구 맛있다 어구 맛있다 어구 맛있다 어구 뭉치 밥도 잘 먹고 밥도 잘 먹고 뭉치 먹거리 흘리고 있노 응 뭉치 이거 아빠가 살려줄게 응 아빠가 살려줄게 뭉치 뭐 밑장 빼기야 응 뭉치 사료 맛있지 뭉치 아이씨 어디갔노 실패다 아니 뭉치 뭉치 다시 다시 아빠가 살려줄게 맛있지 뭉치 사료 하나도 안줬어 그러면 어 한 개는 좋아 한 개 줘 알았어 약이 쓰지 어 응 입가심해 여기 누가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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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응 ㅋㅋ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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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구 어디갔노 뭉치 응 야구 약먹는데 침을 이렇게 흘려 뭉치 입 좀 봐봐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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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